아사히 잔에다가 할빔 맥주 콜라보 내쉬죠 그 다음에 안주는 한국적인 고추장찌개라고 김치가 안들어가서 고추장찌개 돼지고기 같은 부 들어가죠 고추장에 감자하고 두부 들어가고 음 강추하는게 아니라 그것 하는거지 콜라보내셔 아 아 일 끝나고 이 먹는 맥주 한잔의 맛 아 이 맛 아니겠습니까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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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가 아하 감사합니다.